. 확인하기 위해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험상으로는 스피커를 꽉 쥐어주는 느낌은 아무래도 코드가 가격이 2배가 더 비싼 제품이다 보니까 코드가 조금 더 나은것 같구요. 이제 그... 공간이 살짝만... 약간만 더 좁아지면 오디아플라이트 앰프가 거의 완벽해 질 것 같은데 이제 이 스티커를 구동하기에는 구동을 해서 이 공간을 밀도 있게 소리를 내주기에는 쉽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가정 공간에서는 딱 맞을 수는 있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그 그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피아니스트 여성 피아니스트 중에 마르타 아르게르치라는 여자 있잖아요 요즘 그 여자 피아노 곡을 많이 찾아서 듣고 있거든요 클래식에 있어서는 제가 초보자입니다 근데 이제 좀 빠져서 지내고 있어 가지고 한동안 근래에 그것도 한번 틀어보고 독중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솔로로 들어보고 다음으로 들어보러 가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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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